재경씨가 정말 사소한 것까지 엄청 챙겨준다고 네 많이 챙겨주죠 엄청 챙겨주시죠 가끔 막 부담스러울 땐 없어요? 그 사소한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저께 멤버 전체 옷도 사주셨어요 아 진짜로? 한 명씩 티셔츠요 재경씨가? 한 명 한 명 다 이름 써서 대박 그리고 저희 연습생 때부터도 계속 밥 사주시고 챙겨주시고 너무 좋겠다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건 좋은 건데 제 속옷을 아직까지도 챙겨줘요 사주는 거 가지고 네 사줘요 그 사람은 부담스러워요? 그니까 그게 한두 장 사주면 되는데 30장씩 사 그것도 좀 이상한데 아니 이 정도면 누나한테 영상 편지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대박이다 누나한테 카메라로 한마디 하세요 생각해보니깐 생각해보니깐 우리 여신님께서 진짜 해준 게 참 맞네 정말 고맙고 근데 그냥 한 세트만 사주면 되지 그냥 두 박스씩 사가지고 근데 어쨌든 다 그거의 누나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꼭 좋은 음악으로 꼭 보답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내가 누나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그날 올 때까지 항상 늘 조공 해주길 바래 계속 해달라는 거야? 아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최고야? 좋은 음악은 우리很 низ 고마워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